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제는 택배나 우편물도 마음 놓고 받기 어렵게 된 걸까요? 해외에서 수상한 소포를 받으면 절대로 뜯어보지 말라, 전국에 주의보가 떴습니다. 자, 이정원 논설위원, 어디, 어디, 어디서 온 위험한 소포들인가요? 일단 지금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대만에서 온 겁니다. 대만발로 청와 포스트 이런 식으로 영어로 적혀 있는 것들이세요. 타이베이, 타이완 써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국에 무작위로 지금 유포가 됐는데 하루 동안 접수된 것만 1천 건에 가깝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고 대전이나 경기 등에서도 지금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것은 이거를 열어본 사람 일부가 어지러움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위 백색 테러 같은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과거에 9.11 테러 이후에도 미국에서 소위 탄저균 테러 같은 게 있었던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약간 우려를 했던 상황이고요. 실제로 명동에 있는 우체국은 이런 소포가 나오면서 건물 전체가 통제가 되고 또 1,700명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폭발물이나 방사능, 화학물질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모두 음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신고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 개봉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이게 어떤 거는 비어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보면 배송 신고가 들어온 게 용인, 대전, 울산, 하만, 제주. 이 울산에서 처음에 접수가 되면서 뜯어본 3명이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처음에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는 들어있는 물건들이 립스틱, 완충제 이런 저렴한 물건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바로 대만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게 중국을 갔다가 대만으로 와서 우리나라로 왔다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소포비가 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만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중국에서 대만을 경유해서 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본인들로서도 비용이 들어가는 행위를 하는 건데 아마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물건을 배송한 척하고 본인들의 매출 그리고 어떤 영업실적이 좋다라는 걸 외부로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차별적인 택배를 비교적 저렴한 물건을 통해서 보냈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게 브러싱 스캠이라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사기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실제로 송장 넘버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으면서 이런 물건을 판다라는 걸 인터넷상에서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이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토 증세, 어지럼증 증세를 호소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가능성도 사실 열려 있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주문한 물건이 아닌데 집에 와있다라고 하면 의심을 하고요. 112나 119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한대만대표부에서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만에서 보낸 제품이 아니고 중국의 선전에서 대만을 경외해서 들어온 거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검사를 해보겠다,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이정원 논설위원이 이런 경우에 112, 119 신고 말고 다른 거 주의할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주 제일 기본은 일단 조금 의심이 된다.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다, 심지어 해외에 이상한 주소가 적혀 있다 그러면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게 화학물질이나 이런 독극물일 경우에는 열기만 해도 기체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2 같은 곳에 신고하시는 거 그리고 건드리지 마시고 열지 마시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고스란히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만 대표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외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어제 먼저 대만 대표부가 홈페이지에 우리가 세강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발송돼서 중국을 경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까지 얘기한 이후에 다시 또 대만 행정원 부원장이 중국 선전에서 나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 나왔지만 브러싱 스캠 같은 소동일지 아니면 실제 뭐가 섞여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하고요. 일어났어 끝까지 unintention升, 되고 또는 좋죠. 574 Bono 다budget 토론 입 irm ty Je FRE ומר CAT babies 志 Pl